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플래시 메세지라고 하는 멋진 이름의 기능을 좀 살펴볼 겁니다 좀 사소한 기능인데 구현하는 건 또 어려워요, 아쉽게도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먼저 볼게요 제가 비밀번호를 틀렸어요 아이디를 먼저 틀렸죠 로그인했을 때 여러분은 아마도 그냥 묵묵부답일 겁니다 저는 보시는 것처럼 incorrect name 이게 어디에 있던 거예요? main.js에서 로그인에 유저네임에 실패했을 때 나오는 이 메세지 그대로가 여기에 출력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리로드하면 없어져요 한 번만 출력되고 그 다음엔 출력되지 않도록 하는 거 직접 구현하려면 좀 힘들거든요 여러분도 이거 하고 싶죠? 이거 하는 방법 살펴봅시다 우리 패스포트의 매뉴얼에 보면 플래시 메세지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 찾아보시고요 거기에 보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FailureFlash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true로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실패가 있었을 때 플래시 메세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코드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 기능은 RequestFlash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걸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ConnectFlash라고 하는 Middleware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거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패스포트랑은 상관없어요 패스포트가 저걸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일단 이거 설치해 봅시다 npm install-s connectFlash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설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쓰면 되는지에 대한 예제가 있는데요 일단은 플래시를 로드해야겠죠 보시는 것처럼 적당한 곳에다가 위치는 상관없어요 로드하는 위치는 자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플래시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세션을 내부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꼭 세션 다음에 이 middleware를 설치하셔야 돼요 그럼 middleware는 실행 순서가 아주 중요해요 자 됐고요 그럼 이제 플래시라고 하는 것이 Request가 들어올 때마다 내부적으로 동작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플래시를 어떻게 쓰면 되는지에 대한 예제가 있는데요 요만큼을 카피해서 이 플래시 바로 밑에다가 붙여넣기 합니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플래시로 들어왔을 때 실행되는 코드가 이 밑에 있는 것들이고 자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루트로 들어왔을 때인데 우리 루트 하지 말고 플래시 디스플레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얘가 실행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코드 중에서 우리 info 이 플래시라고 하는 함수 자 다시요 자 이렇게 우리가 플래시를 middleware로 설치하면 이 플래시 middleware는 첫 번째 인자가 request 객체죠 request 객체에 플래시라고 하는 메소드를 추가해줘요 메소드 함수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걔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info 라고 하는 것에 flash is back 이라고 하는 값을 기록하면 플래시 메세지가 추가되는 겁니다 그리고 루트 리디렉션 하는데 이거는 리디렉션을 하지 않고 저는 리스폰스 샌드 플래시 이렇게 아무 의미 없는 거 넣고요 그리고 일단은 저장 그리고 이거 이제 우리 실행해야 되니까 실행시켰고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가겠어요? 플래시로 일단 가볼게요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럼 플래시가 뜨죠 아 그 전에 안 한 게 있다 자 여기 있는 우리 session store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그리고 그러면 여기 아마 저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지워버리고 다시 할게요 delete 그리고 여기 session store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리로드 그럼 얘가 다 추가가 됐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플래시의 값으로 info가 flash is back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제가 다시 여기에 있는 flash is back을 여기 info를 msg 이거를 flash is back 느낌표 두 개로 바꾸고 리로드를 해 볼게요 자 어떻게 돼요? msg가 추가됐고 flash is back 이렇게 나왔어요 즉 여러분이 이 flash 메소드를 호출하면 이 flash 메소드는 session store에다가 여러분이 입력한 데이터를 추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플래시 디스플레이로 방문했을 때 request의 flash 메소드를 여러분이 호출하면 그 값을 fmsg라고 하는 변수에 담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변수 안에 어떤 정보가 들어 있는지 확인해 보고 console.log로 그리고 그 결과를 fmsg 를 웹브라우저로 send를 시켜버릴게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flash display 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여기에 이 flash 메시지가 지금 session store에 저장되어 있는데 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이게 실행된 결과가 여기에 어떻게 표시되는지도 봅시다 하나 둘 셋 짠 어때요? flash 메시지가 첫 번째 삭제됐고 두 번째 이걸 실행했더니 그 flash 메시지가 화면에 출력이 됐습니다 당연히 얘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session store를 보세요 flash 데이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제가 리로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다시요 한 번만 더 볼게요 flash로 들어가요 그럼 누가 실행돼요? 얘가 실행됩니다 엔터 뭐야? 자,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잠깐 지금 혼란스러웠는데 flash 메시지가 추가됐죠 그럼 제가 이번에 flash display로 접속을 해 보겠습니다 접속했더니 얘가 출력됐고 session store에는 데이터가 삭제됐습니다 그럼 리로드하면 얘가 실행됐을 때 데이터가 없으니까 가져올 게 없는 거죠 즉 flash 메시지는 일회용 메시지예요 그리고 얘는 내부적으로 session store 데이터를 저장했다 데이터를 사용하면 그 다음에 지운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패스포트는 활용하고 있어요 자, 얘기가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패스포트에서 flash 메시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